여긴 쭈꾸미도 있었지? 감을 잃었다 오 인석이 오 개똥이 오 이안나 따봉 아 이거 힘들게 왔네 난 갑이다 아 난 갑이야 나 왜 쭈꾸미 안타냐 나 왜 쭈꾸미 안타냐 잠깐 잠깐 택시 울려야지 그래서 빠져 빠진다니까 얌전히 나 오늘 먹물 안티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연하네 당연한 소리였어 진짜 어저께 바빴다 갑오징어 올리기 재밌었어 이래도 요만한 날씨만 해도 진짜 재밌었을텐데 갑오징어 여덟마리 갑오징어 여덟마리 아홉마리 아홉 뭐하는거야 고기도 안잡아 낚시가 장난이야 하하하하 쭈꾸미도 에이 쭈꾸미도 여기는 사이즈가 큰데 하하하하 여기 있어요? 아유 많아요 여기 없어요 거짓말해지 말아 하하하하 아니 그래 로드룸꺼 비싼거 사가지고 작대기를 그렇게 못잡으면 어떻게 하는거야 하하 하하 참 어 인석이 잘한다 어 인석이 잘한다 어 인석이 기분좋아? 욕 안하네 오늘은? 따봉! 아 빠졌어 인석이 오늘 욕 안하다가 기분좋아 인석아 그리고 옆에 분 노란모자 쓰신분 성격 안좋은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 야 왜 코안에서 딱 꺼냈어 무서운 사람이야 당연히 보면 자꾸 있는거야? 아니 되게 착하신분인데 화나더라 당연히 보면 자꾸 있어요? 자꾸 있어요? 어 뭐야 물고기다 통 때렸어 물고기 물고기 잔대 잔대 근데 우리 오늘 꽃게 잡으러 가요? 아 어제 많이 나왔대잖아 우리 올라가다 해로지라고 가야돼 마..마건포 오늘이 물때거든 자녀분이 저녁에 가는거에요? 자녀분이 저녁에 가는거에요?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하하하하 다시 하죠 자녀분 오호 이렇게 haw 가보증을 한 마리 치고 만들어줄게 물 깨끗하게 해놔 물 깨끗하게 해놔 몸을 쏘지마 친구 만들어줄게 어이C 나와 바로 친구 만들어줬죠 바로 친구 만들어줬죠 주꾸미 같다 주꾸미 신수평에게 콜라보레이션 수평에게 노란색이 없지 노란색으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용수 에디션 해가지고 어이 잘한다 오 가비 노을이다 땡겼다 가보여 갑이다 요거는 머물 빼다가 빠질게 어 10개 8개 8개 9개 9개 갑이 9개 오 오 안녕 안녕 사장님이 걸리는거 아냐? 자동하시더니 여기 뒤에 걸리 누가 걸리신 분 나 나 안녕 안녕 가무세요 감으세요 누구랑 걸린거야? 나 걸을게 내가? 내거랑 걸린거에요? 로드 로드 형님 감도 되게 좋죠? 기가 막혀 그거 그거 원래 팀넌 때인데 팀넌 로드인데 한치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감도가 진짜 좋아 야구 야 오늘 서기가 조금 상한가 치는데 오늘? 어? 어? 오늘 셰프리님이 좀 하한가인데 따봉 아 가보지고 10마리 친구 만들어졌네 아이 오 큰가 보다 포! 가보지고 10마리 어? 아 성격 더러운 놈 잡았네 이거 큰일났네 아 뭐리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